네 하시면 됩니다. 민주당의 돈을 몇백조 몇천조씩 받아먹고 수사를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 김정은에게서 민주당 범죄행위를 수사하지 마는 질환을 받고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 남자 얘기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처벌의 대상은 누구인가? 장면 대한민국 국민인가? 국산의 홍복자파 검찰총장은 내 적극 대답하라. 지금 문재인이가 가지고 있는 비장암은 북한 핵때만 핵때만 더 위험한 이 돈들을 대수사하지 않나? 그러니까 동북자파 의석열 검찰총장은 적극 비속금 압력으로 부서수사. 민주당은 도덕질을 해먹고 냇물을 받아 먹어도 정당한 것인가? 문성열 동북자파 검찰총장은 내 대답하라. 민주당 범죄행위가 때려나 있는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는 유단 것인가? 정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없는 제도 조작해 만들어 불법 간격, 불법 간격, 구속시켜, 구속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총장은 왜 민주당 범죄행위들은 구속수사하지 않는가? 윤석열 종북다파 검찰총장을 적극기소권 남룡으로 우석수사하고 전 법무부 당장 김혜중 검찰총장 김순아 말 적극 불법감검 교사 및 불법감검죄로 우석수사하라 예 됐죠? 고맙습니다